최대한 우측으로 붙여요 우측으로 공식 안봐도 알겠다 아휴 최대한 우측으로 붙여 우측으로 붙여 붙여 제일 앞에까지 끝까지 안봐도 알겠어 우측으로 붙여야지 더 붙여야지 아휴 타이어가 달리나 한번 담아서 더 부터 더 가야지 타이어를 최애단을 꺾어 공식도로 하는거야 공식도로 오 나름 잘하네 저분은 나름 잘해요 앞에 타이언 닳을 수 밖에 없는구나 너무 잘하네 그렇지 한번 더 풀어주나 그냥 빨리 나가네 그냥 빨리 나가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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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을